태양광 산업의 격전지로 떠오른 미국이 중국 관련 업체의 우회 수출을 통한 태양광 제품 관세 회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우회 수출을 통한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 수출을 해오던 한화큐셀은 관련 이슈를 비켜간 가운데 장기적인 확장 계획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진단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태양광 제조업체의 동남아 4개국을 통한 우회 수출과 관세 회피 의도에 대한 예비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한화큐셀을 포함해 8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그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혐의가 인정된 회사는 BYD 홍콩, 케네디언솔라, 트리나, 비나솔라 등 4곳으로 모두 중국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미국의 태양광 수입 비중이 80%를 넘는데 중국이 이를 활용해 미국 태양광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퇴에 나선 겁니다. 현재는 관련 제품에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이번 판정을 받은 곳을 포함해 모든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은 불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미국에 문제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최대 경쟁국이었던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현지 내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수출 불가에 따른 공급 부족에 대비해 추가적인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연간 1.7기가와트의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증설이 끝나면 미국 내 생산량이 3.1기가와트로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생산량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영향으로 미국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앞으로 5년 후 지금의 3배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 상업용, 가정용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화큐셀의 미국 시장 공약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